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 오늘 먹은 것보다 뱉어낸 게 더 많은 것 같은데? 이렇게 해서 삭히려고? 아 음 맛있어 아니 콜콜 아 알았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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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와어 어 맞아 맞어 그렇게 그렇게 아 맛있지 맛이 있을까? 아이카 어어 아이 에이치 암 아 맛있다 아니 아니 뭐 하지 말고 아 맛있다 글꺼 잇자 자 이제 끝 마지막이에요 끝 끝 다 먹었어요 됐다